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10일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정 의원이 지난달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당시 정 의원은 김 대표의 땅에는 KTX 노선이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휘더니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더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다고 비꼰봐 있습니다.